2014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첫날 어워즈에는 김수현과 김재중 등 유명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스타와 팬들이 만난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드카펫 위로 스타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타나자 함성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TV로만 봤던 스타들을 직접 보니 손짓 하나하나의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올해는 진주실내체육관에서 다시 경남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어워즈가 대체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관란석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반응만큼은 더욱 뜨겁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 드라마를 모두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시상식입니다. 앞서 6번의 어워즈를 통해 시크릿 가든, 내 딸 서영이 등의 작품이 상을 받았고 장혁, 김남주, 이보영 등 쟁쟁한 스타들이 드라마 어워즈를 위해 진주를 찾았습니다. 올해도 드라마 어워즈를 축하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도민준, 천송이 열풍을 몰고 왔던 별에서 온 그대가 상을 휩쓸었습니다. 작품상은 물론 여련을 펼쳤던 김수연에게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남자 신인상과 하스타상, 한류하스타상이 별그대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남자 최후 수상은 트라이앵글의 김재중이, 여자 최후 수상은 왔다 장보리의 오연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 베스트 커플로 응답하라 1994의 도이와 김성균 커플이 선정됐습니다. 추운 겨울 너무너무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드라마 어워즈도 성대의 막을 내린 가운데 2일 저녁에는 한류 K-POP 콘서트가, 12일 저녁에는 OST 콘서트가 축제의 흥을 도둘 예정입니다. 장대동 난강 둔치에 마련된 부대 행사장에서는 축제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다양한 프린지 공연과 함께 드라마 속 장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마 어워즈를 시작으로 공식 개막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CS 홍진우입니다.